오늘도 산타는 충청도 단양에 위치한 백대 명산 도락산에 가는 길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약 3시간 정도 만에 도락산 입구인 상서남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오다 보면 갈림길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재봉 오른쪽으로 가면 채운 봉 둘 다 도락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재봉으로 올라서 채운 봉으로 내려올 거에요. 가시죠. 그러면 오늘은 단양의 명산 도락산을 만나러 올라가 보실까요?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에 있는 도락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도락산으로 깨달음을 얻는 길에는 즐거움이 있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도락산. 소백산과 워락산 중간에 위치한 바위산으로 워락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도락산에 대한 후기를 찾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만하지 않다. 압는 구간이 아주 많은 골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오늘 이 여정이 허락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초입부터 경세가 완전 가파른 그런 깔딱구간이 바로 이어집니다. 와우 화이팅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이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은 산마다 모두 각자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락산이라는 친구는 아주 성격이 급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가파른 깔딱구개가 시작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초반부터 체력성도가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들은 밑에서 몸도 좀 많이 푸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도락산에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막 등산을 시작했을 때는 체력을 아끼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경사 구간에서는 템포를 낮춰서 움직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이제 출발할 때 여기 국립공항관리소 직원께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등산 거리는 7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럼 7km인데 5시간? 왜 많이 걸리지? 했는데 6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닙니다. 눈에 뭐니? 엄청 귀엽다. 이게 뭐지? 혹시 이 식물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ㅋㅋㅋㅋㅋ 짠 짠 지도상의 위치를 보니까 저게 재봉인 것 같아요. 지금 도락산 입구에서 출발한 지 정확히 50분 정도 됐고 재봉까지 딱 중간 정도 왔습니다. 50분 정도 깔딱을 쭉 올라오니까 약간 능선길이 나오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능선길 좋아요 좋아요 산타티비 코로나가 너무 말썽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진짜 잘 사용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으셔서 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이겨내요. 어? 너무 자식 이제 봄이니까 초록색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초록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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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딱 고개를 올라와서 능선에 올라타면 이런 멋진 휴식 장소가 나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짠 또 육포입니다. 산타는 요즘 육포가 먹고 싶어서 산에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첫 번째 도착 지점인 재봉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엄마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재봉이 올해는 깔딱 계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안 보이는데 쭉 끝까지 다 계단이에요. 올라 보겠습니다. 깔딱을 만났을 때 절대 흥분해선 안 됩니다.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레스트 스텝 소라산 정상까지 1.5km 남았습니다. 어? 1.8km 밖에 안 왔나? 고장난 거 아니지? 산타가 오늘따라 많이 지쳐 보입니다. 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어 도락산 깨달음을 얻는 길에는 즐거움이 있다. 아 오늘 딱 산행에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즐거워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재봉에 도착했습니다. 재봉 이제 두 번째 도착 지점인 도락산 삼거리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정상까지 남은 구간은 이제 도락산 삼거리 지점이 나와요. 삼거리가 갈림길인데 체운봉으로 다시 돌아서 하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삼거리에서 쭉 직진을 하면 도락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신선봉이라는 봉우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봉을 지나고 도락산 삼거리 그리고 신선봉 도락산 정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도락산 정상 보다 바로 전에 그 신선봉에서 보는 경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도락산 삼거리까지 가겠습니다. 휴 여러분 도락산에 와서 힙업 하세요. 힙업에 아주 좋은 깔딱 코스입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이런 안맞고 아니 세상에 와우 이게 이게 이따가 제가 하산할 때 넘어야 하는 체운봉 냉선인 것 같습니다. 와우 엄청나요. 진짜 멋있어요. 여기 도락산 삼거리 여기가 도락산 삼거리 입니다. 이따가 여기 정상 찍고 내려와서 체운봉으로 하산합니다. 가시죠. 도락산 정상을 향해 와우 와우 신선봉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계단만 오르면 도락산에서 경치가 아주 멋지다는 신선봉에 오릅니다. 다 이제 곧 상서남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2시간 30분만에 도락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아 오늘따라 정상석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도락산 도락산 감자예요 음 맛있군 도락산 정상까지는 정확히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1시간은 깔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능선길깔딱 능선길깔딱 코스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정상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도락산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후기 찾아보니까 체운봉으로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하산길도 제가 재봉으로 올라왔던 길처럼 험한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산을 시작할 건데 중간중간이 좀 멋있는게 있으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려가시죠 그러면 하산을 시작해볼까요 갑니다 체운봉으로 여러분 한가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잠시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 코스는 하산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등산을 시작한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이곳 도락산은 하산길도 약간 등산하는 곳이랑 똑같아요 봉오리를 두개를 똑같이 깔딱을 넘고 하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하산길까지 긴장을 내주시면 안됩니다 먹을 거 많이 챙겨오세요 여러분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충북 단양의 도락산에 왔습니다 도락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했어요 정상까지 2시간 반 하산하는데 지금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대략 5시간에서 5시간 반 코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하산을 빨리 하고 있어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덜 걸린 것 같아요 넉넉하게 6시간 잡으시면 여유롭게 산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는 여유롭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종주 산행을 하거나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다시 산행을 시작하거나 이런 코스였을 때면 모르겠는데 그냥 당일치기로 원점 회개하는 코스인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약간 등산을 두 번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는 전체적으로 압는 구간이랑 거의 계단 길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정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뷰가 멋지고 와보시면 이 돌악산이 왜 백대 명산에 속해 있는지 아실 겁니다 힘든 만큼 코스도 재밌고 멋있어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하산을 해서 시내 쪽에 가서 식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조용히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 전기도 Though 기가 감사합니다.